못먹잖아 너 아이템 보내지잖아 먹어버려!!! 다 먹을거야 너 왜 들고 다니야라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전진해 오! 먹어!! 나 벽에 못 먹었어 그걸 서고서 저 놔둘 서고서 아주네 아 몰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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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템으로 뛰어 두템으로 두템으로 안와 ! 안와! 토텀! 토텔! 우와 여깄다 아~~ 씁놨다 오~~ лем언한 아 motorest 2회차 맞죠? 맞을꺼야 첫번째 화에서는 아주 그냥 개털리고 나 그 중간 꽉 찼어 너도 이제 못먹네 못먹잖아 너 아이템 버려지잖아 먹은 말이야! 다 먹을거야 이거 들고 다녀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전진해 오! 봐봐! 나 벽에 못먹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졸라 썩고 쏴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자 여기로 어 왜 이렇게 안개가 뿌예 비오잖아 지금 와 그래픽과 됐잖아 우와 어? 바다다 어? 바다야! 여기다 집집자 그냥 집집자 비행기 앞부분 같은건 다 필요없어 오 여기 평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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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다 아 갈비가 선택 조졌다 오 토끼! 아 버려 근데 저기 식인종 맞나? 여기 우리 땅이야 이제 여기 여기 의자같은게 있는 밖에서 뭐야? 의자 뭐지? 어떻게 아휴 형 몰았나? 오! 몰았나? 어그로 그러네 일단 우리 집을 짓죠 망원부터 어? 잠깐만 왜 왜 여기왜 됐을 거 같은데 뭐? 우리 어떡하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쳐 우리 여기 여기는 우리 땅이야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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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거 없다 일단 설계도부터 으아악 설계도부터 지자 어... 진짜 큰집 지을거야? 이거 캡이? 아 일단 그 나무 모아둘 수 있는거 부터 일단 이거 이거 짓자 이거 알아봐 아 이...그 나무 모아둘 수 있는거부터 지어 야 이거 딱 뭐?angle 여기 사람 머리 있는데 어 어 집부터 지자고? 아 일단 야 저 바닷물 먹으면 안되겠지 왜 열개밖에 못놔네? 야 이거 뭐야 이거 부셔 이거 그거야 시인족 그거 내가 부셨는데? 네? 뭐야 아니야 이거 해놔 그래야 모드로 안오네 그거 부셨는데 너한테 안 부서진 걸로 부인 어 됐다 내가 만들었어 이거 뭐야? 트랩이야? 아니 그 나무까지 모아둘 수 있는 거 아 우리가 한꺼번에 못 옮기잖아 저기다 놓으면 되지 왜 여기다 놔? 어? 뭐가? 여기다 집 치울 거 아니야? 저기 뒤에다 지었잖아 여기 여기 안 보여? 아 그냥 됐다 됐다 이거 그래서 이따가 어 뭐야 동화병이잖아 어 이거 내꺼 머리는 내꺼 저도 안먹어 어 토끼 토끼 오 토끼 죽였어 우린 이제 레벨업했어 레벨업? 어 우린 이제 토끼도 잡을 수 있어 어허허허 나무 미친듯이 켜자 아 나는 이거 나무까지부터 깰게 내가 나무 모아둘게 일단 아 이거 돌 놓는 것도 해놔야 되네 어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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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쉽 유감 도마뱀 옮겨 옮겨 어 야 도마뱀 있어 도마뱀 야 식량까지 그냥 도져버려 아 여기 C 누르면 넣을 수 있다 C? 이렇게 오케이 도마뱀 올렸어 내가 죽였어 죽겠네 뭐야 이거 뭐 머리 어떻게 머리 버려 머리.. 머리 못 먹어 그거 버려 나중에 뭐 장식 뭐 어디 쓸 수 있는데 있을거야 야 도마뱀 또 있어 아 근데 너무 빠르냐 이렇게 그러면 어디 갔어 내가 나무까지 깰게 니가 나무 캐 응 하 하 넘어가요 헐 소리 우렁찬가봐 오야 다섯개 나왔어 근데 적어도 한개가 있지 않을까? 담을 수 있는 것도 그러겠지 야 이거 움직일 수 있던데 막 유 유 유모차처럼 이거야? 그니까 막 담아서 옮길 수 있는 거 있던데 뭐야 이제 못넣냐? 응 못넣 이제? 응 아 내가 또 하나 만들어줄게 그건 아냐 아냐아냐 만들었어 만들었어 야 기다려봐 여기서 또 꺼내야지 어 두개가 부족해 캐와 하 여기 딱 버려놓으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아 뭐 버려놔 도마뱀 도마뱀 다 먹어 다 먹어 자 이제 노가 나의 시작이다 아 이렇게 시작해야돼 행복하잖아 얼마나 어? 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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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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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린 그 대신 희균족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지 악어와 한개 뭐야 토끼다 죽어라 오 토끼 죽였어 나이스 오 토끼 머리 버려 도마뱀 도마뱀 점점 발달하고 있어 인류가 그래도 이거 밤되면은 밤되면은 그거 될걸? 식인종 쫓아올걸? 밤 되면 그래도 그냥 올거 같은데 이거 한도가 몇이야? 이거 인벤토리 한도 좀 알려주지 그니까 몰라 그냥 갑자기 안 채워 갑자기 떨어져 나중에 내가 죽고 있는지 버리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 아 목마르다 이거 쏟아먹어야지 처음에 먹어 그냥 어차피 나중에 많이 찾아 있으니까 오 오 야 빨리 집주 야 빨리 들어 아니 내가 책에서 분명 그거 몇개 필요한데? 오 여깄다 이거야 봐봐 이거 만들어라고 이거 이거 끌고 다닌다고 담아서 오 진짜? 어 이거는 아니 나뭇가지 좀 구해봐 21개? 이거 철거해야겠네 철거해서 먹은 다음 여기다 지어 오늘 철거 못하냐 만든거 있는 할 수 있지 만든거 다시 부셔가지고 쓸 수 있나 근데 이거를 다 들어야 돼 일단 저 저 집에도 옮겨 이거 집에다가 옮겨 어차피 넣어야 되잖아 집에다가 89개? 오 89개를 언제다 너 어 어? 야 식인종 소리다 전투에 임해라 한마리야 한마리 어디? 아 발견됐어 우리 아 좀 그냥 삽시다 살자구요 살자구 살자구 어 어 죽였어 한마리 죽였어 한마리 뛰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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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이게 나무를 들고 있어 뒤치다 뒤치다 야 이제 넌 전사야 어 죽였어 아따 철거한다 이거 아 이거 스틱은 냅두고 어? 철거 못하는데? 못해? 아 어쩔었다 이미 쓴거는 철거 못하나봐 일단 나뭇가치를 구하자 어 켜용되지 내가 야 이 시체 다 딴 데다 놔 혹시 쟤네들 이봐 이런 피냄새 맡고 올 수도 있잖아 하하 정말 현실적이네 시발 하하 나 그럴거 같애 정말 현실적이네 피냄새를 맡고 뭐 이기세요 시발 뭐 이김? 넌 지금 식인족을 또 무시하고 있는거야 넌 지금 식인족을 또 무시하고 있는거야 이 얇은 아 이건 얇은 너머가 아니구나 주모차가 얼마나 편네 오 토끼 또 죽였어 어 나이스 우리 이제 먹을거 좀 많은거 같애 이제 마실거만 어떻게 하면 돼 마실건 무한물 그 등껍질로 만들면 되는데 나뭇가지 나뭇가지도 이제 바닥이다 옥다 이제 이거 울타리 해놔야될거 같은데 울타리 쳐놔야될거 같애 오야 만들었어 어? 만들었어 뭐야 저기 깃발 뭐야 봐봐 아 오 오 아 제가잠가잠가 나와 나와 이거 돌 놓을 수 있는건데 아니야 나무도 돼 빼 어 설마 진짜로 돌밖에 안되는거야 돌밖에 안되네 비실래? 어차피 돌멩이도 많이 필요해 아 어쨌든 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나도 알려줘야지 내가 만들지 아 로그실드 여기 있네 아 근데 통나무는 이거 못해놔 아니 통나무 있다니까 내가 봤어 그거는 뭐 우리 업그레이드하는거 아니야? 다음장 누를 수 있네 아 다음장이 아닌가 야 또왔다 또왔다 전투에 전주해라 주명이다 베이지볼 야 주명 어? 왔어? 너 앞에 앞에 너 어 야 여자부터 여자부터 1.4 아 여자부터 하면 안되겠다 그냥 다구리해 다구리 그냥 때려 그냥 때려 보이면 때려 그냥 죽였어 둘다 죽였어? 어 근데 한 마리 세 마리 어디? 정면에 아이씨 미쳤네 야 이거 뭐 뭐 안 아 기다려봐 이거 큰일나는데? 바다로 들어갈래? 바다 들어가면 못 쫓아오던데 가자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로 일단 도피해야 있자 우리 새끼가 참마 여기까지 떨어져 오나? 안온다 안와 근데 바다 너무 깊숙히 들어가면 안 돼 알겠어 알겠어 상황에서 야야 뒤에 어 아 일단 그것부터 찾아보자 책으로 야 나 죽었어 빨리 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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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너 아 여기 있다 몰라 나 어딨는지 어두워서 오 야 또 온다 또 온다 아 바다에 들어가 있어 어 이 바다 위에 바위에 올라가 있어야겠다 야 지금 보니까 시체를 저렇게 쫓아가네 야 응? 시체를 쫓아오네 야 저거 봐봐 시체와 그래 이 스콜 램프를 해두면은 스콜 램프 해두면은 얘네가 안올걸 근처에 이거 이거 어 그래 이거를 해두면은 애들이 근처에 안올거야 좀 전나게 넘기다보면 나올거야 시럽 손가락 이런거 머리 어 근데 그런거 어디서 구하지 아까 그 새끼 걔네들 죽이면 주던데 그럼 다시 올라가자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어 뭔 소리야 아이 소름끼쳐 여기 뒤에 있어 여기 뒤에 있어 야 나 추워 야 불 지펴 야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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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추워 아 물에 물에 젖으니까 춥네 라이터 들고 있어 있어 불을 지펴라 불 불 불 불 지펴면 어그로 끌리잖아 어 어어 야야야야 빨리 빼 빼 빼 빼 빼 이제 안추어 이제 안추어 빼 빼 왜 아야야 근데 물에 들어오니까 추운데 어 아 이 바 어 그렇네 흐흐흐흐흐흐흫 치구 빠지고 치구 빠지고 해 아 그 사이 엄청난 신경전입니다 자 한치 잘 못살면 바로 어 응 스냅바 먹고 기다려봐 야 불을 탔어 오 불을 이용해 불을 어떻게 이용해 라이트로 지질 수 있어 봐 아니 그냥 들어오면 이 불 땅에 있는거야 기다려봐 일단 이걸 한번... 너 돌 두개 없냐? 돌 다 버리고 왔지 아까 거기다 어어 아이씨 새끼들 오 온다 온다 야 맞지마 약봐라 약봐라 안맞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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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하 어 죽였어 우리 탔어 야 니네 니네 시체다 니네 친구들 시체라고 저리 가 새끼들아 오 야 얘네들 죽이니까 콜라 주는 오 야 돌멩이 하나 죽었어 돌멩이 졌다 박아봐 야 너 맞잖아 계속 쓰러졌어 어? 야 뭔 평타 두 대 한방에 지냐 너 혼자서 어떻게 하냐 나누는거가 너무 어려운데 보여줘 됐어 오케이 빼봐 빼봐 너 또 맞아 하아... 어 고기는 진짜 많네 이거 이거 돌 돌 한개 넣어봐 있다 넣었어 한개 한개만 구해오면 아 내가 가서 구해올게 그게 하나 구인다 어 됐어 야 너 쫓아온다 아 머리가 세개가 필요하네 잠만 오 야 시체 때리니까 잘린다 아 진짜 아 진짜 뜨겁지도 않나 화상 입었으면서 야 나 머리 하나 구했어 머리 머리 빠아 오마께 오마께 너 너 머리 넣어 넣었어 넣었어 안 넣었나? 와 여자 필많은거 봐 이거 머리를 어떻게 넣는거야 아까 막 두개 넣은거 같던데 내가 그러니까 나도 하나 넣은거 같던데 하나 넣었어 나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 땅바닥 보면서 하면 돼 뭐야 이거 몸통 막 뭐야 땅바닥? 이거 머리 어떻게 들어 땅바닥 보면서 봐봐 어어어 혼자 불타 왜해 너 어 어 죽였다 뭐 학살 현장도 아니고 오 오 오 어? 머리를 들고 머리 이렇게 2로 설치해 뭐지 아 어 막 때리니까 분해여네 진짜 어 팔이 꽉 찼다 야 너 배가 안먹어 빨리 구워 진짜 생존하는거 같잖아 미치 아 빨리 다 구워져라 배고파 죽겠는데 어 됐다 아 씨발 왜 니가 처먹어 내가 먼저 구웠어 하나 있어 아 아 그렇네 이거 어떻게 집어넣어 내꺼는 내가 죽었어 어 됐다 이거 어떻게 넣어? 넣었는데 이거 없어져 안보여 이거 좀 이상해 머리 넣었는데 안보여 열어야 이거 부셔졌어 다른거 한번 얻어볼까 나 일단 저 새끼 죽이면 이제 끝난거 같은데 아니네 야 3마리 더 왔어 4마리 5마리 진짜 끔찍해 야 너 옆에 너 옆에 아 진짜 그만 좀 보지 아 이거 씻을 때는 못하니까 내가 봐도 지들끼리 막 싸 야 야 야 봐봐 일로와봐 여기 모모 한번 써봐 어? 모모 한번 씻고 저렇게 돌아서 가자 돌아서 올라가자 야 물이 많이 높아 야 물이 많이 높아 야 야 야 야 물이 많이 높아